개인적으로 그냥 당연히 생각해봤을 때 세를 받는 쪽으로 올려서 충당할 듯 합니다 세를 주는 집에 세를 올리는 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세를 주는 집을 팔거나 정 안 되면은 이제 월세를 좀 올리든 권리기를 좀 올리든 하지 않을까 월세가 올라가면 이사를 고려한다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탁 올리나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저희 핵심은 봉사입니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 불이익이 어떤 사라지 않나요? 극지쇼를 높여서 만나요?! 그럼 절차 해주세요! 저희 이 favor에 대해서는 전혀 도세지하고 자천하겠냐 수고 시장의 어떤 전세나 전세복급의 직구에 따라서 전적된다는 것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.